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80%를 넘어섰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난국에 따르면 장수에서 김장 모임을 가진 70대 3명이 확진되고 김제 종교시설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어제 34명, 오늘 15명을 포함해 모두 5,996명입니다.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민의 약 80%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. 21세부터 16세까지 소아 청소년 접종 완료율은 17.77%입니다. 지금까지 재수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